앨리스! 거기서 혼자서 뭐해? 에? 에? 아이고, 이 동네 강아지가 다 있었네? 에? 아이고, 여기 좀 봐봐. 짬뽕이? 아니, 설마 너... 죽은 거야? 야, 야, 앨리스야, 너 얘 어디서 만났어? 그 나무에서 만났어, 저기? 아니? 저기서 왔어. 그려, 저쪽에서? 앨리스! 앨리스! 아이고... 아니, 뭐 이렇게 애타게 불러, 순놈아 먹었다. 아니, 아저씨가 앨리스 데리고 왔어요? 아니요, 나도 여기 오다가 만났어. 이거 짬뽕이하고 같이 놀고 있더라고. 짬뽕이가 왜 짬뽕이가 여기 왜 있어? 거기 집에 있어야지. 응. 달, 닮아... 야, 짬뽕아! 죽었어? 아니, 안 죽은 것 같아. 앨리스가 그러는데 얘, 저쪽에서 왔네. 이거... 혼자 왔어요? 장구리, 멍구리는? 걔네들 안 보여. 혼자 왔나 보여. 그래서 지하여 깊은 두개는 외치로 주 due soberedowns. 또 다른 버디던 바다에 있는 고기를 막아주는 것 같아요. 또 다른 버디던 기시에 정상으로 요리해두고 있어요. ест, 또 다른 여행을 가질거리지 않게 해야 되요. 그러면, 왜냐, 냐, 냐 이 냐.